안녕하세요 히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이 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 시간 제가 상점에 무려 쉘리의 스타파워와 그리고 하이퍼 니터 니타의 스타파워까지 동시에 뜨는 대박 상황이 나와서 잠깐 써봤는데 오늘은 이 쉘리 스타파워의 사기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이거 쉘리가 죽지 않아요 거의 뭐 좀비급이 되어버렸어 사실상 이거 불사주 크로우가 아니라 불사주 쉘리 스킨을 내놔야 될 지경이에요 아 그만큼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는 이 쉘리의 밴드 에이드 스타파워 무려 hp 40% 이하가 떠지면 hp 를 100% 회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무조건 버팁니다 네 쿨타임이 있긴 하지만 20초 정도면은 그렇게 뭐 엄청 긴건 아니고 오늘 이 쉘리로 불사주 쉘리가 되어서 트로피 한번 싹쓸이 가봅시다 오늘 마침 쇼다운 맵 우당탕 진흥탕 인데요 두개의 가운데 보시면은 수풀이 잔뜩 깔려있어서 때마침 쉘리에게 굉장히 좋은 맵입니다 이거는 제가 활약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반짝 걸을 붙인 쉘리의 위력 한번 제대로 테스트 해봅시다 가봅시다 렛츠고 뼈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가보자 오케이 레온이 있는데 레온 정도면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각입니다요 타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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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먹고 저 견제 들어갈게요 일로와 자식 일로와 일로와 아프다 한번 살짝 빠져주고 자 피 참 참 참 파 오케이 어디 이리 오싼 따위가 근접은 내가 더 세임을 자 그럼 이제 스탑 파우더 드디어 찼습니다 이걸로 이제 무서울 게 웃어요 어이씨고?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이씨 살짝 빠져주자 어 넘넘넘넘 아아아아악 아니 아니야 아직 불사조 셜리가 깨어날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잠자는 시간인가봐요 동요하지 마세요 자 슬슬 깨워볼게요 야 셜리야 불사조 일어나 일어나 자 가운데 일단 바로 파워 듭시다 좋아요 조심스럽게 일단은 스타파워부터 채우고 싸웁시다 이거 먼저 모습을 드러내면 안돼 이거봐라 불도 한 번에 떨어버리는 엄청난 셜리의 위이 리억스 아아아아하아 틀어라 아니 궁을 그걸 못 맞춰서 지사단은 어어어어어어어얘 이번엔 진짜 못풀기 끝났습니다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자 신중하게 갑니다 이제 저 견제 받는 사이에 저는 이거 챙깁시다 먹고 뭐 뭐 나이스 챙기고 이거 파워큐브 수급은 굉장히 수월하네요 요금판 자 세 개깐 채웠고 자 이제 중앙을 자리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자 다섯 명 남았습니다 채우고 일단 들어왔고 이제 불같은거 만나도 무서울게 없어요 빡빡 빡빡빡 하하하하하하 무려 여섯 개짜리 불을 한 번에 썰어버리는 엄청난 위력 짜자자자 짜자자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그대로 다 망해버렸어요 히히 자 한 바퀴 돌아서 오케이 하나 둘 빡빡 와하우 와우와우와우와우 이제는 금접 최강자는 셸입니다 이거 마..말이 안되는데 진짜 어디 불은 초금접에서 이기지? 이거 왠지 너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감 왔어 감 왔어 1등 한 번 더 싹쓸이 갑시다잉 자 일단 이거부터 챙기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파이팅 오케이 두 개 좋아 스타파워 챙기고요 나이스 이제 무섭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리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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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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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얼씨구 건들지마 내꺼다 자 우선은 7명 남았거든요 파워 5개 강력합니다 이제 근접해서 절 이길 상대 없어요 자 살짝 들어가고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 근처에 있는데 하나 둘 셋 우아 빵빵 오마이갓 짜생이 하하 방금 봤어요? 2대1로 이기는 거 엄청납니다 자 스타파워 한 번 더 채우고 이러면 절대 질 수가 없어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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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시고 자 지금 또 로서가 궁극기가 있거든요 하하 안녕 좋아 세명 와 오늘 완전 싹쓰리다 싹쓰리 질 수가 없어 이거 이리 와봐 와 오 원래는 완전 초군점에서 불을 못 이기거든요 셸리가 가볍게 이기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야 귀찮게 하지마 귀찮게 하지마 으응 나 풀피야 잘 가시고 하하하하 이렇게 여러분들 불사조 셸리 등장입니다 어 말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팀전 한번 해봅시다 어 어 어 팀전 조합 괜찮아요 이게 스타파워가 있어가지고 생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약간 어그로를 제가 끌어줄 수 있거든요 거의 약간의 탱커의 역할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이스 오우야 살짝 위험했다 피 채워 피 채워 아 이게 피가 40%가 얼마 안 남아서 바로 스타파워 써졌네요 야 근데 이것도 괜찮다 피 모자를때 바로 이게 스타파워를 통해 순간적인 피 회복 아주 괜찮거든요 하하이 잘 그래 잡아줘 아 아 아 야 그걸 왜 줘 살짝 채워주고 오 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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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이기까지 채웠기 때문에 무섭게 전혀 없습니다 들어와봐 어 살짝 피 채워주고 개꿀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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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저는 쭉 빠질게요 밑으로 스타파워도 차있기 때문에 변수는 없습니다 잘 가세요 빠이빠이 빠바이 빠밤 빠밤 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셀리의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다면 듀오에서도 과연 엄청난 효율을 자랑할지 봅시다 이번 판 듀오에서도 제가 빠케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셀리 전육맵이기 때문에 거의 무섭게 없습니다 그리고 콜트까지 있으니까 좋아 좋아 원거리 딱 지원해주고 제가 가운데 파고 듭니다 바로 아니야 어디가 아어어어어 이런 노다지가 발 발 그렇지 파워큐브 수급도 잘 돼 있고 이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줘야돼요 그냥 어우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갈리는 조금 애매한데 이거 일단 가운데 파워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 아우 귀찮게 하네 저거 발리 저거 어 노노노노 빵빵빵빵 그렇지 9개짜리도 스탑파워로 순간 생존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림 오케이 이건 내 거예요 먹지마요 이거 내가 빠케려는 각이다 어 들어와봐 아 여기 근처에 한 명 있을 때가 됐는데 어차피 발리는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 일로와 빵빵 와 5000 데미지 하 잘 가시고 일로와봐 하드캐리 보셨습니까 이게 맞다이에서 말이 안 됩니다 셸리의 스탑파워 하하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불월사주 아 불사주 셸리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제 셸리가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부터 불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